이제는 세븐이 드립 싫어요 운동화 아아아아 ilation.o 아아 bom 아 아아 괜찮아요? 알타가 죽어버릴 거 같아서 얘기를 한 뱀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듯 잘생긴 모습 자꾸 귀에 문도는 너의 촉촉한 목소리 예! 민지안이 숨을 쉬어서 얼굴 빨개짐 수 있어 민지안이 숨을 쉬어서 얼굴 빨개짐 수 있어 힘들다 담배 끊어! 담배 끊어! 말해 뭐라고요? 담배 끊어야지 뭔 소리가 냄새도 못 맡아요 그럼 드립 싫어요! 드립 싫어요! 드립 싫어요! 거절하겠습니다! 거절하겠습니다! 죄송합니다! 당부터 하지 말아주세요! Q. 오빠! 오빠, 오빠, 얘기해! 오빠 처음 나오는 거에요! 오빠가 정말 모르겠었어요! 오빠 제가 믿은 거 있는데요! 오빠는 우주여서 딜까진 어때요? 오빠, 우주민아! 우리의 남이 나! 제가 맨날 우리 은하입니다. 여기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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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! 지연이요. 오빠 근데요. 오빠 진짜 너무 잘생겼어. 오빠가 정말로 좋아요. 오빠 저 좋은데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? 저도 좋아요. 내후년에 수능봐요. 공부 잘하라고 해주세요. 오빠 한 번 더! 간절히 계세요. 올해의 발견상 축하드립니다. 딘씨 축하드립니다. 일단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꽤 오랫동안 음악을 하면서 어... 어...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이어폰에 꽂고 듣고 싶고 꼭 하고 싶은 음악을 하자 해서 저번 앨범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상도 받고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거 맘껏 하면서 어... 살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온누 오빠! 온누 오빠! 온누 오빠! 온누 오빠! 온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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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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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